여러분, 제가 공격해봐요 감사합니다. 아, 오늘 오늘 800점 가겠는데? 이번 판만 이기면? 이번 판 이기고 막판 딱 이기면 800점인데? 흠흠 둘 다 안좋아요 우리의 숨이 멎으면 안식을 유지할 것이다 흠 감사합니다 어우 깜짝이야 흠 진짜가 육군까지 전멸이 없다고? 이게 게임이냐? 뭐야 카르마였어? 이모티콘 다양하게 쓰네 CS 하나 놓칠 때마다 쓰는거야? 아 아 전멸 없는 스노블 이거 나온다 곧 나온다 이거 전멸 없는 거 몰라 적당히 해라 진짜 봐줄 때 돌아가라 블라데이 형 좀 힘든가 보네 집중하세요 카르마 노존멸이야? 벽 박았어 설마? 벽 박았어 설마? 뛰었다 아 신자우 전멸 어딨어 아 아 바텀 팀이 안 돼 좋다 보내줘라 아 아 못 먹겠어 똥템이야 이거 똥템이야 이거 흠흠 흠 흠흠 흠흠 흠 흠 흠 흠 흠흠 잘 아! 왜 안 죽었니? 이거 공격력 깎였어? 저번에 했을 때랑 좀 느낌이 다른데? 음 음 잡았다 그렇지 이빨 각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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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지마 진짜 때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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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위험해 도망갈게 도망갈게 죽이네 뭐 어 흠 죽어라 대포 맞아주실 분 진짜로 와 저걸 방금 휜거 같은데 살짝 버그 아니야? 나만 믿으라고 Q를 했어? 잘못 쓰신 것 같아 스킬을 혼난다 그러다 진짜 자 잘해 키가 거인다 오늘은 삶을 마감 좋은 날이도다 어? 나 레드 없어졌네? 못 잡겠다 아? 고맙습니다 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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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ㄷㄷ ㄷㄷ 아 깨지나? 그래 깨지면 안 했다 잘해 너무 늦었나? 보이십니까? WK가? 맞은다 아니 한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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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르반 미드에서 진 적이 없어 나는 뭔지 모르겠는데 나의 아버지 구강 폐야를 위하여 한입 괜히 끊었네 빨리 빨리 빼라 저게 애매하네 애매하네 어 어이 그거 왜 했어? 친구 괜찮은데 뭐야 왜 죽었어? 샤오 그럴 수 있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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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하하하하 잠깐만, 잘못했어요 진짜 아 너무 쎄 카르마 이렇게 쎄졌어 오케이 승강이동을 여기 타면은 킬이 2개가 더 있네 아 잘못했다 아 욕먹고 있네 욕먹고 있네 아 위험한데 음 흠 위의 숨이 멎으면 안식을 죽여야 할 것이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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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망했다 안 보여 아 그냥 2키로 앞서 쓸 거야 아 다 잡은 건데 나이스 그만 그만 그만해 제발 이러면 또 이겨버리잖아 아 이긴 것도 질렀는데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싸워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지금은 늦었는데 얘들아 오 싸겼는데 탈령은 드릴게 진짜 래퍼내 아 어떻게 래퍼내 너무 깜깜하지 않니? 아니네 저건 못 이기겠다 방템이라 이거 잘 빼네 왜 자꾸 나만 때리냐? 아 괜히 들어왔다 아 바롬만 먹었으면 이겼는데 끝나진 않겠다 뉴티어 준비렘이야? 헤블만 한데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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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 ㄷㄷ 오? 진 것 같은데? 많이 진 것 같은데? 아 아 형이 죽으면 어떡해 이 라운드 어떻게 막아, 이거 졌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